네 반갑습니다 정병호 선생님입니다 7월 교육청 모유사 가형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식 사전문항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7월 교육청 문제는 난이도가 킬러가 6평보다 조금 어려워진 점이 있고요 비킬러는 6평하고 좀 비슷하거나 약간 쉬워진 측면도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도 약간 있긴 했었습니다 우리 시험 보고 나서 형강 수강생 중에 또 한 친구 연락 와가지고 내신 휴강 기간에 AOB 복습을 열심히 했더니만 이번에 100점 맞았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20번 이런 문제 AOB에서 똑같이 다뤄줬던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거 보고 눈물 날 뻔했다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4번부터 먼저 4점 객관식 보도록 할게요 14번 얘 이제 넓이와 적분 문제죠 함수에 FX가 있어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Y는 FX하고 X축 및 Y축 및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여튼 그림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림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힌트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 그래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은 얘로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은 얘로 하는지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만나는 점을 딱 찾아보면요 만나는 점은 얘가 0이 될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때는 분자가 0이 될 테니까 X가 1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Y축이에요 Y축 그 다음에 여기가 X는 3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더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죠 뭐냐면 0부터 1까지는 이게 X축 아래 있으니까 적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고 1부터 3까지는 X축이 있으니까 그냥 적분값이 바로 넓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 넓이의 합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저거 자 이거에다가 더하기 1부터 3까지는 이거 자 이거 그냥 적분 계산하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 적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분모를 딱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분모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분자가 되죠 그래서 얘 미분해서 얘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적분은 뭐가 되냐면 LN 절대값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식이 이렇게 되겠죠 LN 절대값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자 이거에 0부터 1까지 더하기 여기도 LN 절대값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자 이거에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 대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입 이거 대입해서 이제 빼보면 되겠죠? 그러면 LN에다가 이거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LN1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 대입하면 여기 1 돼서요 LN1이니까 없어지고요 마이너스에 여기 0 대입하면 2만 남죠 그래서 LN2 자 이렇게 되겠고요 더하기 여기 이제 3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 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3 대입해주면 4 더하기 1 되니까 5가 되겠죠? 그러니까 LN5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해주면 어차피 또 0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0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LN2 더하기 LN5니까 LN1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어요 자 14번 문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15번 문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12분의 5 삼각함수 문제인데 자 근데 알파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2분의 3파이에서요 2파이 사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4사분면의 각이네요 자 4사분면의 각인데 요게 탄젠트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X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X분의 Y에서 요게 마이너스 12분의 5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잡으면 되냐 4사분면이니까 X가 양수 Y가 음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X를 그냥 12 Y를 마이너스 5 요렇게 잡으면 되겠죠? X분의 Y 꼴을 자 요렇게 딱 잡아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뭐 사인 요런 거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럼 코사인 알파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R분의 X죠 자 R이라는 것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요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거든 그러면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13이죠 13 자 그래서 13분의 X 12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자 이것은 역시 13분의 Y 마이너스 5 자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부등식을 풀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X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고요 자 이 범위에서 코사인 X 자 여기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는 사인 X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가 E 코사인 X 자 요렇게 되어있는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나와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에 탄젠트 X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자 뭐 탄젠트가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각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를 잘 봐주셔야 돼요 각이 X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각이 세 종류가 있어요 알파가 있고요 근데 알파는 어차피 상수니까 삼가함수 값을 현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건 뭐냐면 X로 표현되어 있는 각이 있고 X 더하기 알파로 표현되어 있는 각이 있거든요 근데 최종적인 결론이 뭐로 나와야 되냐면 X로 표현된 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뭐냐면 이 식을 잘 풀어가지고 여기 딱 보니까 X하고 알파의 더셈 정리로 다 풀어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 각도를 전부 X꼴로 바꿀 수 있거든 자 그렇게 바꾸던가 아니면 이 식을 뭔가 어떤 주어진 식에서 X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런 꼴로 바꾸던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의 작업은 해야 됩니다 자 이 식은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바꿔볼까요 그냥 자 얘 가지고 이제 사인 더셈 정리 자 이걸 써주면 사인 X 그 다음 코사인 알파 근데 코사인 알파가 얼마예요 13분의 12 그러니까 13분의 12 사인 X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더하기 코사인 X에다가 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13분의 5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3분의 5 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그 더셈 정리로 풀어주니까 여기에 코사인 X의 항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도 코사인 X 있고 여기도 코사인 X 있으니까 얘를 동류항으로 이쪽 저쪽으로 다 넘겨버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 마이너스 13분의 5를 이쪽으로 딱 넘기면 13분의 18 코사인 X 자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13분의 12 사인 X 자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2 코사인 X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거 얘를 이쪽으로 딱 넘기면요 13분의 31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탄젠트 X의 범위를 구하라 이거니까 탄젠트 X의 범위는 자 요거 요거로 나눠주면 이제 탄젠트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얘로 나눠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2분의 파이가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요 범위에서 아 여기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2분의 파이보다 짝을 때니까 그냥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눠요 그럼 얘로 나눠보면 13분의 18 자 요거 13분의 12에 코사인 분의 쌍이니까 탄젠트 자 요렇게 되겠고 여기는 13분의 31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기 12분의 13을 이쪽에다 곱해주면 되지 12분의 13 여기도 12분의 13 자 이렇게 곱해도 부동화야 안 바뀝니다 그래서 13, 13 여기도 13, 13 이렇게 없애주면요 최소값이 12분의 18이고요 최대값이 12분의 31 자 요렇게 되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12분의 18 더하기 31 되서 12분의 49 자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어쨌든 삼각수 문제인데 각을 통일시키는 거 각을 어느 쪽 방향으로 통일시킬지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X로 통일시키는 게 낫다 자 요거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자 16번 문제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문제인데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평균이 M, 표준편차가 시그마 자 요렇게 되어있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FT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함수 FT가 T는 4에서 최대값을 갖고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우선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정규분포 곡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꼴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 M 자 얘를 기준으로 대칭꼴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 특징을 또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X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확률이다라고 나왔을 때 요거와 요거 사이의 인터벌 간격을 보세요 얘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2지 얘 구간의 길이가 항상 2야 자 그러면 T값이 변하더라도 구간 길이는 항상 2로 일정한 거거든 그럼 2로 일정할 때 얘가 최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같은 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계속 옮겨가면서 잡았을 때 얘가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확률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에 대한 적분값으로 계산하죠 그럼 적분을 했을 때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얘 어디쯤에 있어야 최대가 됩니까? 딱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꼴일 때 정확하게 최대가 되지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정확하게 지금 얼마 T가 4일 때 최대값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 4일 때면 4에서 6까지잖아 그럼 4에서 6까지일 때가 최대가 되려면 4에서 6까지일 때가 얘 평균을 기준으로 딱 좌우 대칭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균이 얼마겠어요? 5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것이고요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성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FM이 0.3414입니다 그러면 FM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FO를 뜻하는 거예요 FO 자 그러면 FO는 여기에다 이제 딱 5 대입해주면 어쨌든 X가 지금 5에서 7 사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지금 5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표준화 해줘야 되겠죠? 이거 확률 계산을 하려면 자 표준화하는 식을 써보면요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M이 5니까 자 그래서 얘 표준화 해봐요 그러면 얘 어떻게 되냐면 Z Z가 여기다 5 딱 대입해주면 여기 0이고요 여기 7 딱 대입해주면 시그마 분의 2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확률이 0.3414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0에서 얼마 사이의 확률이 0.3413이냐면 0에서 1까지거든 그러니까 얘가 빅살이 났는데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그마가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그마까지 구했는데 마지막에 또 F7 아 이거 그냥 계속 계산 문제네 자 하여튼 F7의 값을 구하시오 요건데 그러면 F7은 자 여기에 X가 T에다 7 대입한 거니까 7에서 9 사이의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표준화 Z는 자 여기 시그마 대신 이제 2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7 대입해 7 대입하면 요기 1이지 1 그러면 여기 9 대입해 9 대입하면 2죠 그래서 1에서 2 사이의 확률이니까 0에서 2 사이에서 0에서 1 사이 빼면 되죠? 자 그래서 0에서 2 사이가 얼마입니까? 0.4772 자 이거에서 0에서 1 사이가 0.3413 자 이걸 딱 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0.1359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1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여튼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성이랑 그 다음에 그냥 계산을 잘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1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자 그림이 있는데 삼각함수 도형극한 문제죠 자 반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Q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하여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세타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 조건 나오면 거의 많은 부분 뭘 쓰는 거냐면 이렇게 중선을 내렸을 때 그게 수선이 된다는 거 있죠? 그거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넓이는 이 길이 지금 여기 끼인 각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그냥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얘는 이렇게 딱 쪼개면 여기가 딱 이등변 된다는 거 이렇게 이등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각이 2분의 세타 이렇게 지금 절반각이 된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Q가 그냥 아무 점이 아니에요 반원위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반원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의 성질 자 이것을 이제 써봐야 되겠죠 자 그것은 이제 뭘 쓰냐면 여기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 여기가 직각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되니까 여기가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면 이 각 있죠? 이 각 이 각 이게 직각이니까 이게 90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죠 그러면 이 각이 어떻게 되나? 이 각이 다시 2분의 세타지 왜냐하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선분 A, B의 길이가 2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거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이거 지금 B라고 돼 있고 여기가 P라고 돼 있는데 B, Q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되고 여기가 2 여기가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니까 2에다가 사인 2분의 세타지 자 그래서 이 길이가 2 사인 2분의 세타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넓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에서 아예 바로 구하라는 거 써 봅시다 0 플러스로 보냈을 때 세타 3승분의 S세타인데 S세타는 자 2분의 1에 이 길이 이 길이 근데 이게 똑같아 얘의 제곱 2 사인 2분의 세타 이거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사인 끼인가 자 그래서 사인 세타 그냥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요 그러면 여기 세타 3승이 이렇게 되는데 세타 3승을 세타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보니까 이쪽은 1이잖아 1이고 자 이쪽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쪽 자 여기는 세타분의 이거 제곱으로 어차피 딱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세타분의 2 사인 2분의 세타 이거 있죠?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이지 1 자 여기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의 극한이 2분의 1이고요 거기다 2 곱해주면 1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의 제곱하면 1이에요 그럼 여기 1 여기 1을 하니까 여기 2분의 1 이거 밖에 안 남지? 그래서 극한값은 2분의 1 삼각함수 도형극한 중에서 그래도 꽤 평이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등간 삼각형의 성질만 잘 쓰고 원 위에 원주 위에 있는 점 Q의 성질 자 이것만 잘 쓰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18번 문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자 숫자의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상자에 있는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한 장씩 꺼내고 꺼낸 순서대로 카드의 뒷면에 숫자의 1, 2, 3을 차례로 적는다 자 이 3장의 카드 중 앞뒤 양쪽 면에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의 개수를 확률변수의 X라고 하자 자 그래가지고 X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선 이제 여기에 그 X의 평균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냐면 이걸 이제 구해야 된다고 확률진량함수 그래서 X가 얼마일 확률 X가 또 얼마일 확률 X가 또 얼마일 확률 이걸 다 구해야 돼요 우선 X가 뭐뭐가 가능하냐 여기 지금 X가 뭐라고 돼 있냐면 앞뒤 양쪽 면에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의 개수 자 이걸 찾으라고 했는데 우선 5장 중에 3장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뒷면에다가 무슨 숫자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뒷면에 숫자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최대 3장까지밖에 없거든 그러면 3장 중에서 지금 보니까 앞뒷면에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있는 거 0개 0개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몇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까? 3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되는 확률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될 확률 이걸 이제 다 구해야 되거든 그래야 기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우선 표본 공간을 세팅해야 되겠죠 자 표본 공간은 지금 어떻게 세팅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자에 들어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한 장씩 꺼내고 꺼낸 순서대로 카드의 뒷면에 숫자 1, 2, 3을 차례로 적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이게 사실 그냥 이런 거거든 거기 5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것을 3장을 순서대로 뽑아서 배열하는 거 그냥 이거 아닙니까? 배열해가지고 첫 번째 배열된 걸 1 두 번째 배열된 걸 2 세 번째에다 3 뒷면에다 그걸 적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여기 이제 그 NS 있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5P3으로 잡은 거야 그래서 60으로 잡은 거야 그래서 여기 전부 다 60 이렇게 잡은 거지 자 그중에서 이렇게 X가 0인 경우 자 X가 지금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의 개수인데 그게 0개가 되려면 세 장 모두 같은 숫자가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럼 뭡니까? 첫 번째 꺼낸 거를 뒷면에다 1 적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앞면에 뭐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첫 번째 1 꺼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2 꺼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3 꺼내야 돼 그래야 숫자가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한 가지 1, 2, 3 딱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60분의 X가 1이란 얘기는 서로 다른 숫자 적혀있는 게 하나니까 같은 숫자 적혀있는 게 두 개야 이게 참 문장이 헷갈려 같은 숫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은데 같은 숫자 적혀있는 게 두 개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우선 세 장의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 적혀있는 게 뭘지를 뽑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시 2 세 장의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혀있을 카드 두 개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골랐다고 쳐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꺼낸 거 있죠 첫 번째 꺼낸 거 두 번째 꺼낸 거 세 번째 꺼낸 거 이렇게 있는데 이 카드의 앞장에 무엇이 적혀있나 봤더니만 우선 여기 여기에 똑같은 숫자가 적혀있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두 개를 뽑아봤더니 그 두 개가 이거였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3, 4, 5 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른 숫자가 적혀있어야 돼 얘랑 그러려면 뭐가 들어갈 수 있어? 4 또는 5밖에 못 들어가지 3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몇 가지? 두 가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차피 3 곱하기 2니까 이거 10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2일 확률은 뭐냐 x가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있는 거니까 같은 숫자가 하나가 적혀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역시 여기 60분의 같은 숫자가 뭐가 적혀있어야 될지 골라야 되니까 3시 1 우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뒷면입니다 뒷면 그 다음에 여기 앞면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여기에 1이 적혀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머지 두 개에는 여기 있는 거랑 다른 숫자가 적혀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하냐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처럼 여기가 아니라 그 해설지 잠깐 보니까 해설지에 다 이거 일일이 세놨더라고 근데 그렇게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에 얘도 2하고 다른 숫자가 적혀있어야 되고요 3하고 또 다른 숫자가 적혀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약간 여사권스럽게 생각해요 이거 그 원래는 좀 공식용어로 보면 이제 포함과 배제의 원리 같은 건데 포함과 배제의 원리 자 어떻게 하냐면 우선 전체 경우 자 전체 경우는 뭐냐면 여기에 2, 3, 4, 5 중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다고 우선 쳐요 그럼 2, 3, 4, 5 중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다고 치면 뭡니까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면 되죠 자 근데 개 중에서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빼는 거야 그 안 되는 경우가 뭐냐 여기 2, 여기 밑에 2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2 밑에 2가 있는 경우를 우선 빼요 그 3 밑에 3이 있어도 되나 그런 경우도 그냥 빼는 거야 2 밑에 2가 있는 경우 우선 빼 나머지는 뭐 어떤 조건이 만족할지는 몰라 그럼 2 밑에 2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2가 딱 있고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가이수는 몇 가지겠어요 3, 4, 5 세 가지죠 그래서 세 가지를 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빼냐 3 밑에 원래 3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럼 3 밑에 3이 있는 경우를 빼 그럼 3 밑에 3이 있는 경우는 여기 3 딱 들어가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뭡니까 2, 4, 5 세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세 가지를 뺍니다 근데 이렇게 빼다 보면 두 번 빠진 게 있는데 원래는 한 번만 빼야 되는데 두 번 뺀 게 있어 두 번 뺀 게 뭐냐면 여기 밑에 2가 있고 여기 밑에 3이 있는 건 두 번 빼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3 뺄 때도 세 가지 뺄 때도 여기 아까 처음에 2가 있는데 여기에 3이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거든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뺄 때는 뭡니까 여기 3이 있는데 여기 2가 들어가는 경우도 여기서 이미 또 뺐어요 그래서 두 번 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더해야 돼 그 한 가지가 뭐냐 여기 밑에 2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 밑에 3이 들어가는 경우 이건 중복해서 두 번 뺀 거니까 한 가지를 더 해준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거 4P라는 것은 4, 3 돼서 12가 되니까 12고요 이거에다가 이거 이거 딱 빼주면 6에다가 이거 하니까 7 돼요 그래서 7, 3, 21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60분의 21 돼가지고요 3으로 나눠주면 20분의 7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X는 3일 확률 이거 물론 구해도 되지만 그냥 어차피 전체 확률 1일 것이므로 1에서 나머지를 뺀다 6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7 자 이것을 뺀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뭐 계산해 보면 되는데 이거 어차피 60분의 1로 다 통분해 보면 60 마이너스에 자 여기 1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지금 다 플러스죠 자 여기 플러스에다가 자 여기 60분의 6에다가 이거 60분의 21 자 하여튼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면 여기 7에다가 이거 하니까 60분의 28이죠 자 그래서 60 마이너스 28 하면 32가 돼요 그래서 60분의 32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4로 나눠주면 15분의 8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확률들 다 구했는데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거 기댓값을 실제로 구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댓값을 구해본다 그럼 기댓값은 어차피 지금 시그마 K는 0부터 3까지 K에다가 P, X는 K를 확률 여기가 0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4일 확률 아니 0일 확률 0, 1, 2, 3 자 이걸 다 대입하면 되죠 자 그래서 대입해봐요 0은 어차피 대입해봤자 0입니다 1 곱하기 X가 1일 확률 X가 1일 확률 10분의 1이었어요 10분의 1 자 10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여기 20분의 7이었고요 더하기 3 곱하기 여긴 15분의 8이었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럼 10분의 1 더하기 여기 10분의 7 더하기 여기 5분의 8 자 이렇게 되겠네요 5분의 8은 이거 10분의 16이니까 이거 23 이거까지면 24 그래서 10분의 24가 돼가지고요 이거 5분의 1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에 들어갈 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나다에 알맞은 수를 ABC라고 할 때 10A 더하기 20B 더하기 5C 자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10 곱하기 A 가에 들어갈 게 뭐였냐면 저거 10분의 1이었어요 10분의 1 X가 1일 확률 그 다음에 20 곱하기 자 나에 들어갈 게 20분의 7이었습니다 20분의 7 더하기 5 곱하기 자 다에 들어갈 게 이거 5분의 10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딱 얘네를 다 없애주는 작업을 지금 한 거네 그러면 이거 1 더하기 7 더하기 1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돼서 답이 1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은 이거 뭐 확률 계산 잘하면 되겠고 제가 봤을 땐 저기 X가 2일 확률을 구할 때 포함배제의 원리를 이용하면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19번 문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거기에 직육면체의 그림이 있습니다 직육면체를 조금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직육면체이 있고요 지금 P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여기 위에 B, C 위에 있대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Q도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위에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H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몇 개 나와 있는데 AB하고 AD가 우선 같아요 지금 여기 AB하고 AD가 같은 자 이런 거고 이 높이는 지금 좀 다릅니다 자 높이가 루트 15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삼각형 PHQ 자 PHQ에 이 바닥 평면으로의 정사형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사형을 딱 내려보면 여기가 이제 P다시 뭐 하여튼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정사형이 딱 나오는데 이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게 정삼각형이래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자 이렇게 될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의 PHQ 평면으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것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막 이해하기 위해서 아 그러면 이 평면으로의 정사형이면 얘를 어떻게 내리라는 거지 하면서 평면을 막 연장해서 이걸 어떻게 내려볼까 이렇게 그림으로 애쓰려고 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이거 그냥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만 알면 되죠 이거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두 평면이 이루는 각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평면 이 HEQ를 포함하는 평면하고 이거 PHQ를 포함하는 평면 있죠 그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잘 구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그 각을 우선 구해보자 이건데 그러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이명각의 크기로 하든가 정사형으로 하든가 뭐 좌표 써가지고 법선 벡터 내적으로 하든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 자 근데 여기서 교선이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교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HQ가 교선이지 얘가 교선이야 그럼 교선이 보이면 우선 이명각의 크기의 정의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있나 타진해 볼 수 있거든 자 그러면 교선이의 한 점을 잡아가지고 양평면에 수선을 올려야 됩니다 양평면이 뭐냐면 이거 PHQ에다 수선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 평면에다 수선을 올려요 자 그런건데 수선을 아무데나 막 올리지 말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도 여기 P에 도달하게끔 올리는 거지 P에서 여기다 수선을 딱 내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수직 자 이렇게 됩니다 수직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뭘 이용하는 문제지 딱 보니까 3선의 정리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간이 어떤 점에서 이 바닥 평면에 있는 어떤 직선에다가 수선을 근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명각의 크기의 정의 있을 때 3선 정리 이용하는 그런 구도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P에서 P다시에 딱 내렸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바로 이루는 각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 P 여기를 그냥 편의상 H라고 한번 H 있네 그럼 뭐라고 둘까 M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왜 M일까요 이건 하여튼 일부러 M이라고 두긴 한 건데 중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벌써 중점이 와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자 여기 이제 세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M 이렇게 나와보면 이제는 PMP다시 여기에 집중해서 보면 돼요 여기에서 뭔가 변의 길이 두 개만 알면 돼 변의 길이 두 개 알면 삼각비 구할 수 있잖아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자 우선 변의 길이 아는 거 있나 자 변의 길이 얘 A의 길이가 루트 15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여기가 여기가 루트 15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PM의 길이하고 P-M의 길이하고 뭐 아는 거 있나 아는 게 있어요 뭐 정사형을 내린 게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정삼각형에서 여기서 이렇게 딱 수선 내리면 그게 뭡니까 중점에 떨어지지 딱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M이라고 쓴 거야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여기 4일 때 여기 중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 2루트 3 되겠죠 2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딱 보니까 탄젠트 세타가 이거 분의 이거예요 그럼 뭐 하여튼 탄젠트 세타가 2루트 3분의 루트 15야 하여튼 이런 거야 그러면 얘 이거 이거 딱 나눠주면 여기 루트 5 이렇게 된다고 탄젠트 세타가 2분의 루트 5야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되면 어떤 꼴입니까 2루트 5 이렇게 되면 이거 피타고로성이 있으면 여기 3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3분의 2지 3분의 2야 자 그래서 얘는 구했어 그러면 이제 우린 뭐만 마지막으로 구하면 되냐면 이거 HEQ의 넓이를 구하면 되거든요 HEQ의 넓이 자 이 넓이는 이제 뭘 이용해야 되냐면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딱 되려면 도대체 이 길이가 얼마 이 길이가 얼마 가 돼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는 바닥 평면만 따로 떼서 그려봅니다 이거 코사인 세타 3분의 2 기억하시고요 자 바닥 평면만 따로 떼요 바닥 평면이 어쨌든 정삼각형입니다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H 여기 E 그 다음에 여기 F 여기 G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삼각형 우선은 한 변은 이 변 위에 있고요 한 꼭지점은 이 변 위에 있고 다른 한 꼭지점이 이 변 위에 있는데 다른 한 꼭지점이 여기야 여길 기준으로 이쪽으로 뻗어나가고 이쪽으로 뻗어나가는데 이게 정삼각형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대칭적이 돼야지 뭘 기준으로 HF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꼴이 돼야지 좌우 대칭꼴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두면 여기가 정확하게 B 여기가 A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대칭꼴이 돼야 얘하고 얘하고 딱 정확하게 길이가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 P타고라성리에서 똑같아야 되잖아 자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한 것도 길이가 똑같아요 이게 지금 다 4가 돼야 된다는 4 4 이런 얘기지 자 그럼 관계식 관계식 좀 세워볼 수 있는데 관계식은 우선 여기 보니까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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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P타고라성리 쓸 수 있네 직각 삼각형 꼴이 나오는데 뭔가 각에 관한 정보는 없고 길이에 관한 정보만 온통 나오면 P타고라성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얘는 여기가 A-B죠 여기가 A-B죠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까 직각 이등량 삼각형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대 1대 루트 2 비율이니까 여기 2루트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A-B가 하여튼 2루트 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 물론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이제 A, B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도 되고요 근데 어차피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럼 여기 넓이 이거 정상 내리기 전에 넓이 자 요것이 2분의 1의 A-B니까 A-B 곱한 거나 잘 구하면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하고 얘에서 이거 곱한 버전을 구해봐라 이거네 자 그럼 곱한 버전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요식을 제곱하면 되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곱해봐요 제곱해주면 8 얘가 16 마이너스 2A-B 자 요렇게 되니까 아 A-B가 4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래서 A-B가 4 요렇게 되니까 아 여기 4 대입해주면 이거의 넓이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넓이가 2였고 아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였으니까 정상의 넓이는 S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서 2 곱하기 3분의 2 돼서 3분의 4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삼선 정리도 써야 되고 요렇게 평면도형에 대한 해석 자 요런 것도 해줘야 되고 정삼각형의 특징 요런 것까지 이제 다뤄야 되는 뭐 나름 좀 괜찮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 뭐 좌표 써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19번에 답이 4번 요렇게 되겠고 20번 문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이거 우리 그 AOB 미적2의 마지막 단어 대칭성 주기성과 미적분 단원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그 개념에서 다 정리해줬던 그런 내용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의 1 더하기 x는 f의 1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f의 2 더하기 x 자 요것은 f의 2 마이너스 x 사실 요게 그 예를 딱 보면 요게 선대칭성을 의미하죠 x는 1에 대한 대칭이에요 이걸 의미하고요 자 요거는 x는 2에 대한 대칭이지 2에서 x만큼 더했을 때랑 2에서 x만큼 뺐을 때가 똑같아 뭐 그런 거라서 얘가 x는 2에 대한 대칭이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ㄱ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2너 fx냐 주기성이 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주기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AOB 미적2 거기 그 마지막 단원에서 다 해준 건데 선대칭 선대칭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함수는 주기함수가 된다 그 다음에 선대칭과 점대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뭐 점대칭과 점대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해줬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걸 약간 일반화해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요기 지금 a 요거를 요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거 하고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성질이 발생하는가 자 이런 성질이 발생한다 뭐냐면 f의 a 더하기 x 자 이것이 f의 a-x 이렇게 되는데 자 요 f의 a-x가 이제 요거를 여기에다 대입해 보는 거야 지금 이 식은 요 식에서 유도된 거죠 이거를 이제 이 식이랑 연결시켜서 또 관계식을 더 하나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얘 a-x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요 전체가 a-x가 되려면 a-x 이렇게 되려면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 x에다 뭘 대입하면 되냐면 a-b-x를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딱 b하고 마이너스 b 없어져서 a-x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x 대신 요걸 대입한다고 쳐 그럼 요기다 x 대신 대입한 똑같이 대입해 a-b-x 요걸 딱 대입한다고 쳐요 그럼 요기가 어떻게 되냐면 f에 자 여기 b에서 요걸 딱 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기에 x 아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돼가지고요 x가 요렇게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요거 해주니까 더하기 eb에다가 마이너스 a 자 요렇게 된다고 자 이런 관계식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깔끔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기 대신 x 대신 x-a를 넣어봐 아 이런 거 막 이렇게 x하고 x-a가 다른데 막 넣어도 되나요 뭐 이런 거 아 얘 b 더하기 x하고 이거하고 다른데 막 넣어도 되나요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이 기본적으로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라는 건 뭐예요 x에다 아무런 숫자 숫자를 대신하고 있는 문자 대수학이라는 용어가 바로 그런 건데 숫자를 대신했다라는 건데 숫자를 대신하는 미지수 이런 거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이런 것이에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x 대신 x-a 이런 거 넣어도 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f의 x가 되지 여기에다 x-a를 넣어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f의 x의 eb의 마이너스 ea가 되죠 그래서 더하기 e의 b-a 자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주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 x에다 요만큼 더한 것이 fx랑 똑같은 주기함수가 된다 이런 거지 이런 성질이 원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돼 여기서는 지금 a가 1이고 b가 2이기 때문에 여기다 2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돼 그러면 얘가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f의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에요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고요 하여튼 요 성질이 우선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기억이 우선 제일 중요해요 기억이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구나 주기성 요런 것을 밝힐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풀란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기억이 없었으면 참 오히려 ㄴ, ㄷ이 어려웠을 것이에요 분명히 자, ㄴ 이제 볼게요 아니, ㄴ 보기 전에 거기 조건 하나 또 제가 아직 안 쓴 게 있습니다 f'x가 연속이고요 자, 이런 조건이 있죠 사실 이 식은 그냥 적분해 주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ㄱ에서 우리는 이 식을 알아냈어요 ㄱ에서 f'x 더하기 e는 fx 자, 요렇게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뭘 활용해서 써야 되냐면 아, 주기성이 있구나 네, 여러분들이 대칭성 두 개를 가지고 주기성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면 대칭성 두 개는 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한 가지 신기한 거 구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신기한 거에 집착한다고 얘만 또 막 열심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a는 b하고 b는 c하고 두 개를 이용해서 a는 c하고 같다를 유도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a는 c 이거 가지고만 풀자 하면 조건을 다 쓴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거랑 이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돼 예를 들어 이걸 써봐 이거랑 이거 써봐 그러면 얘 또 만족하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성질이 있다고 딱 치면 이거랑 여기 있는 대칭성 이것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우선 생각하시고요 그랬을 때 ㄴ 봅시다 ㄴ은 f1-f0 자 이것이 4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4? 왜 4라는 숫자지? 칠판에 다 나와 있지 않나요? 4라는 숫자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근처에 뭡니까? 방금 전에 구한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죠 이 간격의 주기성이 딱 있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f5는 f3하고 똑같잖아 2 빼 또 2 빼 이렇게 2의 배수를 다 빼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f1이랑 똑같아 얘하고 f1이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f2는 뭐랑 똑같습니까? 여기다 2의 배수 계속 빼봐 그럼 f0이랑 똑같지 그래서 얘에서 얘 뺀 게 4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ㄴ도 참입니다 참 자 그 다음에 ㄷ 자 ㄷ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f의 fx 자 요거에 f'x dx 요것이 6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1부터 10까지 fx dx 자 이것을 구해보시오 요건데 요건선 딱 보니까 1부터 10까지 벌써 여러분들이 딱 이런 데서 눈치채야 돼 뭐냐면 왜 이렇게 구간의 간격이 길지? 왜 갑자기 9만큼의 간격? 여기는 막 1만큼의 간격밖에 없고 여기도 기껏해 3만큼의 간격밖에 없는데 그것도 니은에서 막 줄여가지고 1만큼의 간격으로 만들어 놓고는 갑자기 9만큼의 간격? 이렇게 넓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기성을 이용해서 팍팍 줄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어 이 기억이 이게 안 나와도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혹시 여기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뭔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성질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추측하고 한번 덤벼보는 거예요 자 이 간격으로 지금 딱 똑같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1부터 10까지 자 요거는 아 왠지 여기 0부터를 탁 좀 채워놓고 싶지 않나요? 0부터 채워놓으면 0부터 10까지 하면 2 간격으로 하면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4부터 6까지 이게 다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선은 0부터 10까지 그래서 0부터 10까지를 0부터 2까지 요거에 5배 요렇게 쓸 수 있죠 0부터 10까지를 어차피 주기성이 있으니까 그런 뒤에 0부터 1까지를 빼보자 뭐 이렇게 접근해 봐도 되죠? 자 이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요거를 이제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없는가 자 이건데 여기 보니까 요걸 뭔가 이용을 좀 해봐야 돼 예 0부터 1까지 F에 Fx에 F'x dx는 6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잘 보면 요것이 무언가를 미분한 꼴 아닌가요? 얘가 무언가를 미분한 꼴인데 뭘 미분한 꼴이죠? 요거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주 F라고 만약에 둔다면 라주 F의 Fx 요걸 미분한 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사실 이런 꼴이라고 라주 F의 Fx 여기에다가 지금 요렇게 0대입하고 1대입하고 이런 꼴이죠 아니면 얘를 치환해가지고 치환적분 계산하듯이 해도 돼요 치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Fx를 T로 치환해 그럼 여기 F'x dx 요거 있죠? 요게 뭐가 됩니까? Dt가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치환적분으로 가도 되고 요렇게 가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요 요거 딱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거야 어차피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바로 뭐냐 라주 F가 뭐예요? 라주 F가 스몰 F의 부정적분이라니까 그러면 얘가 바로 뭐냐면 스몰 Fx dx 이거를 F0부터 F1까지 적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적분하면 라주 Fx니까 라주 F에다가 이거 대입 이거 대입 이렇게 한 거잖아요 치환적분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하여튼 이렇게 되겠다 이게 지금 6이라는 얘기예요 6 자 이렇게 있는데 음 그래서 어쩌라고? 자 여기서 이제 F0 F1 Dg쯤 되면요 여러분들이 기역과 니은에서 구한 뭔가 결과에 대해서 잘 주의깊게 보셔야 돼 뭔가 하다가 막혔다 그러면 좀 한번 봐야 돼 살짝 앞에서 구한 게 뭐가 있었지? 이런 거 좀 봐야 되는데 앞에서 뭘 구했습니까? 요거 니은에서 잘 보면요 니은에서 얘를 구했어 F1-F0 이것이 4다 F1-F0이 4라는 얘기는 F0하고 F1 사이의 간격이 4만큼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요게 F1이라는 게 F0 더하기 4라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F0부터 F0 더하기 4까지 적분한 게 6이다 얘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주기함수의 성질 때문에 여기서부터 4만큼 더했을 때 얘가 6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2만큼 더하면 어떻게 돼요? F0에다가 F0 더하기 2만큼 왜냐하면 얘가 주기가 2만큼 아닙니까? 주기가 2 간격 우선 2 간격으로 주기성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주기가 정확하게 2인지는 몰라도 2 간격으로 주기성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에서 확인했다고 그걸 우리가 고려해주면 여기부터 4만큼의 간격 동안 적분값이 6이면 2만큼의 간격 동안 적분값이 3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F0이 얼마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F0이 얼마인지는 모르더라도 여기서부터 얼마에서 2 더한 것만큼 적분한 게 3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아무렇게나 2만큼의 구간을 잘라도 적분값이 3이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0부터 2까지라고 쳐봐요 근데 내가 2분의 1부터 2분의 5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 봐 얘가 주기함수여서 이렇게 됐다고 쳐요 주기함수가 이렇게 됐다고 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원래 0부터 2까지 적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0부터 2까지 적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2분의 1부터 2분의 5까지 간격 2만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으로 바꿔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려붙이기가 되지 않나요? 오려붙이기가 되니까 결국 이거 적분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 적분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0부터 2까지 적분이랑 똑같은 거야 0부터 2까지 fxdx 이거 적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0부터 2까지 fxdx 이 적분이 3이야 3 그러니까 5 곱하기 3 하면 이거 15 자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주기성만 백날 이용하면 안 된다 애초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대칭성이 있었지 않느냐 x는 1에 대한 대칭 x는 2에 대한 대칭 이런 게 있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면 0에서 2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여기 0부터 1까지 적분이랑 1부터 2까지 적분이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또 반반 나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0부터 1까지 적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반반 나뉘는 거다 2분의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2분의 3이니까 여기 2분의 3 이걸 빼면 되지 그럼 2분의 27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칭성, 주기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분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제일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기억의 성질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20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21번 문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답이 5번입니다 자 21번 제가 지금 풀면서 너무 피곤해 가지고 졸면서 막 풀어서 지금 여기 뭐 조금 깨작되면서 적다가 뭘 다 x로 문자도 엉터리로 쓰고 하여튼 그랬는데 한번 우선 풀어보죠 제가 또 오늘 또 잠을 별로 못 자고 제종반 수업이 아침에 8시부터 있어 가지고 5시 한 밤부터 계속 깨나고 막 그래 가지고 하여튼 졸린 가운데 지금 이거를 풀고 찍고 있는데 자 t가 0에서 1 사이인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하고 함수 fx는 sinx 자 근데 x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 y는 sinx fx는 sinx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y는 t가 있는데 y는 t가 t는 0에서 1 사이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있습니다 y는 t 자 이거하고 만나는 점을 p 자 이렇게 지금 놨어요 자 그랬을 때 y는 fx 위에 점 p에서 그은 접선 자 이것의 x절편을 gt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 사이트 접선 접선을 딱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 x절편 이것이 gt다 뭐 하여튼 이런 거죠 자 이랬을 때 g' 이거의 값을 구하시고 이거 완전히 오늘 제종반 수업에서 제종반 수업에서 작년 aob 교재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작년 aob 교재의 미적투 중에 마지막에 있던 어떤 문제 이거 오늘 제종반 수업에서 했던 건데 비슷한 거 자 여기가 지금 gt인데 얘 있죠 얘 여기 지금 뭔가 접선의 x절편을 구하려면 접점의 좌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나요 접점의 좌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그럼 접점의 좌표를 이제 어떻게 설정할 거냐 사실 이 문제는 그 음함수의 미분하고도 관련 있고 역함수하고도 관련 있어요 역함수 미분하고도 관련 있습니다 그런 건데 문자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기를 얘가 y는 t니까 아 역함수 꼴로 사인의 역함수 꼴로 설정하겠다 하면 역함수 미분이고 근데 이 사인 역함수를 우리가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배우지 않습니까 대학교 때 막 그 사인 막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으로 가기가 약간 좀 꺼림직하다 싶으면 음함수 미분으로 가면 돼 음함수 미분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뭐냐 그냥 문자를 새로 까는 거야 접점의 좌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접점의 좌표를 그냥 정합니다 자 뭐 s 이렇게 정해요 자 그러면 s라고 정해놓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쓰는 거지 접선 그럼 접선은 이제 y는 얘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거기다 s 딱 대입해주면요 코사인 s 아 s가 약간 좀 문자가 헷갈립니다 코사인 s 또 s 쓰려니까 u라고 제가 고칠게요 죄송 자 u라고 이제 한번 써볼게요 자 코사인 u에 x 마이너스 u 자 요거에 더하기 사인 u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요게 하여튼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u, sinu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런 건데 자 근데 얘가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냐면 아무런 u가 아니야 이게 그냥 아무런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고 제가 이거를 역함수로 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ta에서 종속되어 있는 놈이거든 ta에서 영향을 받는 놈이에요 함수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u하고 t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럼 u하고 t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나 u를 여기다 대입한 게 t야 그래서 sinu가 t인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런 관계식을 하나 쓰셔야 됩니다 꼭 이걸 안 쓰고 그냥 u가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t에 지금 종속되어 있어요 결박되어 있어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거의 x절편이 gt,0이다 진짜 오늘 재정발수학 거의 문제 똑같은데 x절편 똑같이 설정해서 x절편 미분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런 문제였는데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x절편이 gt니까 어떻게 gt,0 이거를 대입하면 되잖아 이걸 대입합니다 그래서 대입해요 그러면 여기 0은 cosu 자 이거에 gt 마이너스 u 자 더하기 sinu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 문제에서 g' 3분의 2루트 2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똑같이 수업했던 내용인데 g' 3분의 2루트 2 우선은 요 문자가 요 숫자가 무슨 문자에 대입하는 숫자인지를 명확히 하셔야죠 얘가 뭐에 대입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gt에서 미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t의 문자 t의 값입니다 t의 값 자 이걸 우선 명확히 하시고요 자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얘를 g'을 구하려면 뭐로 미분하면 되겠어요? t로 미분하면 되죠 유로 미분하면 안 되나요? 유로 미분해도 되죠 근데 그냥 t로 미분하면 상관없어요 자 t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0 얘 t로 미분하면 얘가 무슨 미분법이에요? 음암수 미분이지 이제 뭐 여기 u가 지금 t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음암수 미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합성암수 미분 음암수 미분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얘하고 얘 곱골로 돼있다라고 보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자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u 자 이렇게 돼있고 아 이것도 오래판의 aob에도 이거 비슷한 거 있구나 그래서 그 아까 연락 왔던 학생이 하 오늘 진짜 막 눈물을 흘릴 뻔했다고 막 그랬는데 aob 복습 진짜 하길 잘했다면서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네 자 오래판의 aob에도 있어요 자 이거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du dt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gt 마이너스 u 얘는 그대로고요 더하기 코사인 u 그대로 그 다음에 얘 미분 자 얘를 t로 미분이야 그러면 여기 g't 이거에다 얘 t로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du dt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미분이야 더하기 자 사인 u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u 자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u인데 이거 다시 한번 미분해야지 음암수 미분 du dt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딱 미분하고 나니까 여기 코사인 u du dt 이거하고 코사인 u 마이너스 du dt 얘하고 얘는 없어집니다 자 이 조건은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대입하면 돼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냐 이거 du dt 구해야 돼 du dt 맞죠 자 그래서 du dt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뭘 쓰냐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돼 자 얘는 du dt 구하려면 얘를 t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t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u du dt 자 이것이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du dt가 코사인 u 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해요 이거는 코사인 u 분의 1을 대입한다고 쳐요 자 그렇게 대입한다 치고 그런 뒤에 나중에 t에다 이제 뭘 대입해야 되냐면 이거 3분의 2 루트 2를 t에다 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t의 값이 뭡니까 t의 값이 이거 사인이거든 사인 그래서 사인 값이 3분의 2 루트 2가 될 때요 그때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코사인 값은 얼마냐 코사인 u 사인이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되지 않나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 u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u의 범위가 여기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죠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요 여기 그림 보시면 u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잖아요 그래서 1사분면의 값이니까 코사인 값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 코사인 u 대신 3분의 1 사인 u 대신 3분의 2 루트 2 이것을 이제 여기다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딱 넣어주면요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이거 0 자 이거에다가 자 여기 이제 그 du dt는 코사인 u 분의 1이었으니까 코사인 u 분의 사인 u라서 탄젠트이긴 한데 그럼 어쨌든 코사인 u 분의 사인 u 자 이렇게 되면 이거 탄젠트가 2 루트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2에다가 그 다음에 g에 t 대신 3분의 2 루트 2 그 다음 마이너스 u u 하여튼 이거 조금 써봐야 돼요 u는 이거 조금 이따 한번 대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u 자 코사인 u는 3분의 1 자 이거에다가 g 프라임에 3분의 2 루트 2 자 이렇게 우선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g 이거랑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이것도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g 얘가 g 3분의 2 루트 2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냐 자 g가 뭐였냐면요 원래 지금 요관계식을 만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관계식 요관계식 g라는 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똑같이 t 대신 3분의 2 루트 2를 대입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t 대신 3분의 2 루트 2를 대입해봅니다 그러면 코사인 u 자 요것이 얼마냐면 3분의 1이고요 그래서 0은 3분의 1에 자 여기 g에 3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사이트 요이 u 이 u가 지금 t가 3분의 2 루트 1 때 u예요 자 그렇게 되겠고 더하기 여기 사인 u가 3분의 2 루트 2야 3분의 2 루트 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딱 보니까 얘만 독자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째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 u는 t가 3분의 2 루트 1 때 u야 여기도 t가 3분의 2 루트 1 때 u라고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구해 자 그럼 이걸 통째로 구해주면 요거 이쪽으로 딱 넘긴 뒤에 얘로 딱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나눠주면 마이너스 2 루트 2지 그래서 요거 대신 마이너스 2 루트 2 요걸 딱 대입해주면요 얘하고 마이너스 2 루트 2하고 마이너스 2 루트 2 곱해주면 8 더하기 3분의 1에 g 프라임 3분의 2 루트 2 자 요것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얘가 마이너스 24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요 요게 우리 재종반에서 했던 문제 중에서 그래도 좀 쉬운 축에 속하는 거였습니다 쉽다라기보다도 제일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재종반에 있던 교재 작년판의 AOB에 있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여기처럼 음함수 미분이나 합성함수 미분을 이렇게 딱 했을 때 계산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런 거 오늘 재종반 수업에서 내가 한 얘기인데 어떤 합성함수가 있다라고 쳐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하면 우리 또 호영은제 또 과하다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재종반 교재의 기출도 내가 애드란트에 다 소개해 줬어 합성함수 미분법 우리 패스파인더 1004에 있는 기출이에요 자 얘 이렇게 있을 때 합성함수 미분을 통해서 이렇게 A를 대입했을 때 뭔가 이런 식을 쓸 수 있는데 문제의 조건에 이런 게 나와 있어 만약에 얘가 0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0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 그럼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 얘가 0 얘가 0인데 얘는 그럼 얼마? 얘? 모르지 이 식으로는 모르는 거야 이 식으로는 자 그래가지고 합성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모든 게 다 구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킬러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아직 안 나온 어떤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지금 합성함수 미분법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해서 재작년 수능 21번 음함수 미분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거에 관한 거 지금 이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합성함수에서 뭔가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 수능 때는 극대극소 이런 게 나왔죠 그 다음에 작년 6평에서도 합성함수 꼴에서 루트에다 절대값 막 합성된 거에 미분 가능성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합성함수나 역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이런 방식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기출이 발전하면 나올 수 있는 주제거든요 이제 아직 안 나온 주제인데 근데 B킬러에서 나왔어요 오히려 킬러에서 안 나오고 B킬러에서 수능 기출인가 평가 기출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합성함수 꼴로 돼 있어가지고 아 여기 뭐 F'뭐 구하라고 해야죠 열심히 미분해 봤다면 진짜 허무해 0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는 0인데 얘 때문에 얘가 0 돼가지고 0은 0 그래서 뭐야 얘 구할 수가 없잖아 이런 상황이 봉착할 수 있거든 그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 자 그런 문제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풀면 못 풉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로 가야 돼요 미분계수의 정의 그래서 F'GA를 구하라 하면 그냥 F'GA는 리미트 X를 GA로 보냈을 때 X-GA분에 F의 GA 마이너스 F의 뭐 G F의 GA가 아니라 F의 X겠죠 F의 X의 F의 GA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쓴 뒤에 지금처럼 막 음함수의 미분법을 쓸 만한 어떤 관계식들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하고 여기 있는 식을 다 A 뭐 하여튼 관계식을 고쳐요 주어진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여기를 고쳐서 그냥 극한계산으로 가버리면 이런 걸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안 풀릴 때는 미분계수의 정의로 가라 그거를 잘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나오면 그걸 모르는 학생과 아는 학생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심화해서 좀 알아두면 좋겠다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21번까지 해서요 우선 객관식 사전문항 해설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칠판 정리하고 주관식 사전문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